백미 알베기 참조기 입니다. 알베기 참조기는 겨울철에 비해서 내장이 약하다 보니까 좀 더 무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조금씩 내장이 터져서 갈 수는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. 왜냐하면 알베기 참조기는 다 물러요. 근데 단단한 참조기는 없습니다. 이 세상에 알베기 생산들은 다 무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백미 파조기도 경매를 받았습니다. 한 상자에 100마리씩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당연히 지금 무르 상태라니까 좀 더 내장이 터져서 간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정말 선도는 좋은데 내장이 터져서 간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.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160마리 참조기 입니다. 한 상자에 160마리씩 들어가 있고요. 딱 집에서 드시기 좋은 사이즈 중에 하나인 160마리 참조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정말 알베기 참조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맘때만 딱 기다리죠. 그 다음에 20마리 참가잠입니다. 한 상자에 20마리씩 들어가 있는 20마리 참가잠이고요. 5마리 10마리에 20마리씩 들어가 있습니다. 정말 기름 듬뿍 넣어가지고 튀기면 맛있고요. 지금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바라 참가잠입니다. 8분의 1상자, 4분의 1상자, 반상자, 한 상자씩 판매하고 있고요.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. 왜냐하면 집에서 딱 드시기 좋기 때문에 이 참가잠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바라 참가잠을 굉장히 선호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고시삼치입니다. 한 상자에 18마리 전후로 들어가고 있고요. 반상자, 한 상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. 사이즈도 큼직큼직해서 정말 고등어보다 훨씬 더 크고요. 한 40cm 전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오늘 사이즈도 좋고요. 가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고시삼치를 살짝 구워가지고 밥반찬을 드시면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 아시죠? 그만큼 맛있는 고시삼치고요. 그 다음에 오늘 통치가 많이 나온 하루였습니다. 통치가 많이 나와가지고 5마리, 10마리, 15마리, 30마리씩 판매하고 있고요. 통치 좋아하신 분들은 이 30미 통치가 집에서 딱 드시기 좋다 보니까 이 30미 통치를 많이 권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간재미도 경매를 받았습니다. 간재미 철이죠. 살이 무럭무럭 올라가지고 해판이나 살짝 말려가지고 쪄서 먹으면 너무나 맛있습니다. 오늘도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